오늘은 야구보소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라. 인생은 여러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가?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왔는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없이 또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과 저지대로 그의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가지 난관과 역경과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통과하는 그 모습이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바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를 하바드 대학 졸업생 약 800명에 대해서 그가 70년 동안을 추적하면서 1930년도에 입학한 하바드 대학의 2학년생을 표본으로 삼아서 70년 동안을 추적해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자기가 행복하다. 참 인생을 참 아름답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는가. 그 결론이 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꼭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당한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체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권한의 모양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권한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한 변화되고 또한 그야말로 인자함과 선함으로 그 인생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신 하나님인데 내게 어떠한 시련이 닥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행복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게 어떠한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야구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가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자식을 초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나 시련이나 똑같이 하나의 고통스러운 권한의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인가 시련인가를 분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에 그 곤란에 그 공고한 여러 가지 참 시련에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고 그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 것인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치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 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대적들이 강성해져서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바벨론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매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영적인 자세가 성숙도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발열이 되고 열이 나고 팔다리가 아프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건 하나의 성장통이에요. 자라나기 위해서 그러한 성장 관절이 늘어나면서 뼈가 자라나면서 관절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나오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 이거입니다. 더 높은 단계의 과정이에요. 고등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들어가듯이 그러한 영적인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페라이모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해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얼마나 강도가 잘 견디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진가를 알기 위해서 진짠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전기를 통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잘 흘러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짜 다이아몬드는 열이 납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순금을 테스트할 때도 깨물어 보잖아요. 혹시 도금인가 아닌가. 도금은 금방 깨물어도 잘 안 깨물어지겠죠. 또 깨물은 자리가 금빛이 나는 거예요, 순금은. 좌석을 사용해 보면 순금은 붙질 않아요. 그러나 도금은 금방 좌석에 붙는 것입니다. 염산이라고 하는 독한 산을 뿌려봅니다. 금에다가. 그러면 금은 염산에 반응하며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금이 된 것은 금방 변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진짜 금인가.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판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으로 나온 것. 요비 고백하비를 내 갈 길을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 갈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평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혼란을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두면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아니 자식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망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기도할 뿐이에요. 두려움 뿐이야. 저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권윤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제함을 받게 않게 하랴니라. 여러분 징계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불구덩이 속에서 다 타서 없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다 망해가면 하나님이 부모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영국에서 독일에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결국은 600만 명의 독가스 처형을 받고 나서 고난의 때가 징계가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 4월인가요? 4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온 것이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믿을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 일을 마지막 때에 행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시험과 이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게 뭐가 있는가? 성령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범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개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개시해 줍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징계가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징계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또한 그렇지 않냐고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내린 시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가혹한 시험을 받았어요. 백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저로 바쳐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줄 알았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머리와 산으로 가서 바칠 준비를 번제단을 쌓고 바칠 준비를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니 드릴 모든 것들은 다 돼 있는데 드릴 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희생양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약속의 아들을 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만난 자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된 후에 그가 받은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아브라함아 저 빛나는 하늘을 별을 보라. 별이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됐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신실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왜 그러십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씀하옵소서. 그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시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뜻은 이것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제가 참지 못하겠나.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야 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마라. 예수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인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모세와 다익과 아브라함과 이러한 또 모든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가시더미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순종의 여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 아내 십보라가 역시나 돕는 배필이야.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알고 그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 포필을 잘라서 그 포필을 모세의 팔에 대면서 나의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 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첫째 아들 게루소문 낳은지 8일 만에 그가 받았던 그 습관대로 유대인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레를 행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행할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이에요. 할레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에게는 깨루소매는 행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이해를 이해를 못하는 아내 시뿌라와 그 장인으로는 이도로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아이를 돌칼로 포피를 끌어내니 얼마나 아이가 자지러지겠냐 이거야 첫 아들 그거 할 때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거 꼭 해야 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 죽음의 징계예요 왜냐하면 율법 그대로 하나님은 공인어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할레를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내 시뿌라에 그 지혜가 번쩍했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돌칼로 자기 둘째 아들의 보피를 잘라서 남편에게 발에 탁 타면서 피의 남편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사라지고 그래서 무사히 애굽에 도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늘 그것을 다른 사람들 보다도 아주 예민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수만 볼트의 전기를 다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그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주의종들이 있었지만 그 사역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참하게 나가 떨어진 그러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워치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20년 동안이나 공산당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아니하고 20년 동안을 중국의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거기서 순경한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사역을 하고 좋게 시작을 했지만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역을 마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성공은 그야말로 번영이지만 그러나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낙오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 즉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하를 유혹할 때 장세기 3장 1절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인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에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로 그야말로 불공평한 독재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그렇게까지 강요할 수가 있어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선악을 분변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의심케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악가를 먹게 함으로 불순종의 행동으로 유대하여 유도하여 자기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코를 꿰버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미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해서 웬만큼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딱 한 번만 해 괜찮아 누구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잖아 하나님은 다 용서의 하나님이야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의 음성이야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 자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스타트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선에 터치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성과를 들여도 마지막에 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탈락이에요 탈락 메달도 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법대로 경기를 안 한 거야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지만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그러니 인정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사울의 첫 번째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용모도 매우 준수하고 전쟁에서 탁월한 전술가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네는 그야말로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전쟁에 나가는 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못할 게 보이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들여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의 눈에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열매를 만든다고 눈에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였습니다 그는 사우랑의 질투를 질투를 받아서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0편 18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겁니다 내가 의로운 삶과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의지하고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정도로 그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절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살았다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10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10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인으로 전랑해버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의 합판자였던 다윗이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그는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크게 확장한 그때에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잠을 자고 늦음하게 일어나서 성곽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정력이 발동해서 강제에 의해서 불륜을 행하고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그야말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얼마나 큰 죄가 범했는지 숨겼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나단순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철저하게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회개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 할 것이야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물론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성간념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요새 나오는 여러가지 좋은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간이 나음을 입었지만 간의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 굳어져서 간 경화가 된 것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간 이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목도를 하였습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남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영광스러웠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로 아내를 이방인의 아내 아세라상을 섬기는 아내 이방여인을 아내로 삼고 나서부터는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결과는 그 대에는 심판이 없었지만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처참한 그러한 분열이 생기고 많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로부터 회복되는 유일한 생기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에 대해서 현대 설교자가 잘 말하기를 싫어요 왜냐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 회개 얘기하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회개가 없는 믿음은 인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행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목표를 두고 쭉 가는데 앗 보니까 아 이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길을 이리저리 찾는 게 아니라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가던 데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하게 회개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던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잘못된 행위를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개하니까 듣는 음악도 과거에 좋아했던 음악도 못 듣겠어요 너무나 내 자신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회개라는 것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시작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른 길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눈을 드리고 내 귀를 드리고 내 입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산 것이라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냐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내 것으로 하지 않냐 내 뜻대로 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들리겠습니다 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내 자신은 십자가에 넘겨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두 번째 단계가 헌신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시록 22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리라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디모데우서 3장 17절에 성경은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 바위에 박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하신 시험은 잘 통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구보세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시험을 참을 때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참기 싫으면 참지 마세요 그러면 멸류관 못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멸류관을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왜 시험을 참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 반드시 세상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막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대적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진주는 조개 안에서 자라는 동안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생긴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조개 속에 어떤 기생충이나 작은 물고기나 모래 알갱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암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그 괴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찐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이방적인 다른 이종적인 물질이 나를 쑤시는 거예요 쑤셔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찐물을 내서 감쌀 때 영롱한 빛깔이 나오는 거야 값진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진주를 사는 것과 같아요 연단을 통한 고난을 통한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빛을 내는 것처럼 고난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도인은 더욱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주도 조개가 죽어버리거나 부패하게 되면 진주도 썩어버려요 영롱한 빛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크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내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믿음에 그러한 모든 유산을 우리가 간직하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 숙동이와 같은 것인데 수천만 톤의 압력을 받고 추위와 압력을 견디고 견디고 또 견뎠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압박과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며 대적하며 우리의 자신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때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건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불의 공력을 통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불이나 나무로 집을 인생을 건축하는 자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마치 금으로 연단한 정금처럼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순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연단하고 새롭게 되어 크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게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한 시작이오 끝이신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할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받는 시험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을 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역경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내 옛 육신을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와 보석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월합니다